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갤럽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루 전부터 실시됐던데 1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런 조선중앙동화나 아니면 갤럽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딴 판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의 핵심이란 것은 10명 가운데 7명이 김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리스크라든지 김건희 관련 우려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70%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갤럽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최저치 부정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 그리고 여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 긍정 48% 표를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부정 40% 공천개입 의혹 등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여론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이 9월 2주째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조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작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보시면 여권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56%에 비해서 마이너스 8% 그리고 그러니까 48%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5%에 40% 플러스 5% 지지층 내에서 이제 이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갤럽 여론조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믿고 싶다 아는 분들도 그냥 참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불만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한 영부인들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니 저희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좌편향된 방송 언론과 악의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의 암묵적인 nt정부 선전선동에 어리석은 군중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여러분들이 이런 갤럽 조사하는 것 다 그냥 조작이고 믿을 수가 없다. 한 분 말씀처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80% 넘어서는데 이렇게 사악한 프레임을 거는 체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일단이 여기에 이제 공병호 tv에 실시한 설문조사 만 명이 응한돼서 70%가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이렇게 나무란 분이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 됐든 조작이 되지 않았든 간에 조선중앙동화의 논조 김영 칼럼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사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일보 사슬이 지금 조중동의 대체적인 여름 논조입니다. 김건희 여사 블랙홀의 여당 지지층에서도 48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을 두고 동아일보의 익명 사슬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슬이 지적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결렙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다시피 지지율이 다시 20%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지표현을 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 긍정의견이 줄어들고 부정의견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의 사슬 논조인 겁니다. 사슬 논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정평가 이외의 첫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 경제의 민생물가가 14%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건을 그냥 사악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을 곤혹쓰는 상황으로 내몰기 위한 일정의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략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언론이라는 걸 다 동원하더라도 전부 조중동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리스크는 실체가 있고 의혹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두동강이 난 겁니다. 보수 진영 내부가. 그다음에 이제 해설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정부의 국정추진동력을 보여주는 지표와 다름이 없는데 20%대 지지율은 이미 국정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위험단계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이것마저 무너져 지금 20%니까요. 10%대로 주저앉으면 사실상 심리적 탄핵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여당 지지층의 긍정평가마저 줄어들게 되면 여당조차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공직사에 대한 장악력도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겉에서 보면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자신도 국정지지율에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외관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를 마치 성적표처럼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 이렇게 반등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의 신뢰도 같은 부분을 제쳐두더라도 국정지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보고 그렇게 보시면 자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시게 되면 김근희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의 동력을 잠시 그런 블랙홀이 된 지 오래됐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공병호 tv 이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보수색제가 강하신 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아니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아일보 여러분들 사설 쓴 익명사설자는 김근희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 동력을 잠시간 불의 개월이 된 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아주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사실이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며 비판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김근희 여사 문제의 정리를 요구하는 여당 대표와는 한판 대결이라도 벌리겠다는 자세다. 여소 야대 국회의 현실에서 야당과 협치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평가를 받던 터에 여당마저 갈라져 일부라도 등을 돌린다면 과연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이런 김근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 김근희 여사 관련된 그런 의욕들 이게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70% 정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조선중앙동화나 이런 부분들에 농객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냥 깔아뭉개기에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니 그냥 거짓말로 한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득할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은 없고 실상이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틀 전에 김근희 여사가 탁혁민 씨한테 전화를 한 내용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김근희 여사 측에서 탁혁민 씨를 한번 보자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김근희 여사가 관여해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 가지고 이 탁혁민 씨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 2년 정도 동안에 김근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전화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남겼겠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 공세에 어마어마하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거는 다 이미 엎치러진 물이니까 김근희 여사 관련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 비태측성이 완전히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녹취록이라는 걸 다 갖고 있고 한쪽은 무방비 상태고 그 상태에서 터질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